어떤 수식은 없어요? 어... 아 일단은 제가 그... 뭐랄까 잘 몰랐어가지고 그냥 이제 처음에는 당연히 초반이니까 많이 어색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. 근데 이제 또 동갑이기도 하고 그래서... 아 동갑이 아니지만 동갑이는 그런 느낌으로 가고 있거든요. 그런 느낌으로... 아무튼 그래서 서로 이제 편하게 대하고 얘기도 많이 하고 해서 많이 이렇게 소통하면서 연계하고 있어서 더 편해진 것 같아요. 저랑 그런가요? 김준현씨? 맞다고 하세요. 좋다, 좋답니다. 자 다음 주문 받으러 가겠습니다. 손을 들어주시고요.